국민권익위원회의 명예조사관 김태균입니다. 오늘도 열일 중인 빡대리. 자기 연봉의 10배가 넘는 큰 돈을 벌게 됐을까요? 빡대리 손에 들어온 낯선 문서 한 장. 그것은 바로 회사의 수상한 지출 내역. 술집, 노래방, 골프채 구입이라니. 게다가 사용자를 알 수 없는 VIP 법인 카드까지. 이 바닥이 원래 그래. 알만한 사람이 왜 그래 진짜. 직장 잘 다니고 싶으면 모른 척해. 모두가 알지만 모두가 침묵하는 비리의 실제. 그것은 바로 제약회사의 약을 구입하고 처방해 주는 대가로 대형병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벌인 사건이었습니다. 박 대리는 근거 자료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는데요. 그 결과 35여 원의 부정 청탁 금액이 회수됐고 5억 4천만 원이 넘는 보상금을 받게 된 것입니다. 내부자 공익신고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가 있습니다. 금액은 행정처분에게 4에서 20% 최고. 놀아줘 마십시오. 30억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와 대박이네요. 우와 진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생활하는 한 요양보호소. 여기 어딘가. 유령이 나온다는 제복. 그런데 유령을 잡았더니 거액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황당한 이야기. 이거 대체 무슨 말이에요? 최근 새로 생긴 요양원이 취업을 하게 된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나독박 씨. 안 추우세요? 오늘 날씨 참 좋죠. 그런데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는 언제쯤 충원이 되나요? 뭘 그렇게 엄살이 심해요. 바쁠 땐 나도 있고 조리사님도 도와주고. 우리 딸도 있잖아. 수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이게 대체 뭔가 싶을 만큼 부실하기 짝이 없는 식사. 반면 원장에게는 뜯기도 전에 배달되는 무한 루프의 택배 상자들. 요양보호사 없는 요양원의 비밀. 됐어. 사람 필요 없어. 보조금 더 나오지? 걱정도 팔자다. 늙은이들이 뭘 알아. 그것은 요양원 원장이 조리사, 세탁 담당자, 시설 차량 관리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자신의 친인척들까지 죄다 요양보호사로 등록해 장기 요양급여를 횡령해 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명단에만 있을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유령 요양보호사였던 거죠. 이 신고로 장기 요양급여 4억 2,400만 원에 대해 환수 결정이 내려졌고요. 신고자는 6,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신고만 했는데 이만큼 받아요? 하지만 이렇게 큰 비리 고발이 아니더라도 약간의 정의로움만 있다면 일상 속에서 크고 작은 포상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매일 강변 산책로를 따라 운동을 즐기던 한 남자. 그런데 아니 이것은 폐수? 여보세요? 거의 국민권익위원회죠?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는 3개월간의 조업정지 처분이 내려졌고요. 수질 환경을 보호한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신고자는 전화 한 통 그냥 걸었을 뿐인데 받은 포상금은 무려 370만 원입니다. 와 눈 크게 뜨고 호도 크게 열고. 식당에서 일하다 공익신고를 했다는 한 여자. 요즘 일자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진짜 웬만하면 제가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중국산 저렴 김치를 국내선 명인 김치라고 하지를 하는데. 아이고 멕시코산 돼지고기 브라질산 닭고기 다 국산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 혹시 국내선 맞아요? 손님이 물어보면 국내선 하나도 없어요. 절대 믿지 마세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거 혹시 국내선 맞아요? 네?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양심에 찔려갖고 농인번이 비용이죠. 농수축산물에 원산지 허위 표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고요. 원산지 미표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자에게는 적발 물량에 따라 5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포상금이 공익신고로 공공기관에 환수되거나 절약되는 금액의 일부를 보상하는 것이라면 포상금은 공익신고 상금으로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아주 쉬운데요. 포상금은 최고 2억 원까지 지급된다고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꼭 여러분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명예조사관 정민혜 유사님 김태균이었습니다.